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에 머무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7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사의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유진 투자증권은 디렘의 성장세 지속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표 주가를 8만 8천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상상인증권도 비우호적인 외부 환경과 DOS EUC로 인한 부정적인 평판, 비메모리 파운드리 경쟁력 의문 대두 등을 꼽으며 목표 주가를 7만 7천 원으로 낮췄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도 11.1% 하락하며 코스피 대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